안녕하세요. 폐차를 하셨어요? 아니요. 찾아보면 돼요. 폐차를 정도는 아니에요? 아, 찾아보래요. 이건 또 무슨 소리죠? 그 옆에 똑 닮은 차량이 한 대 더 있습니다. 이거 완전 이게. 동물인데? 림 색깔과 다 맞아요. 단종된 차의 경우 부품을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같은 차 중에 있는 폐차장을 찾아 미리 부품을 확보해 놓는다네요. 여분 부품이 있으면 좋으니까요. 하다 못해 이런 캡 하나. 이런 캡 하나 예를 들어서 망가지잖아요. 구할 수도 없어요. 이런 작은 부품 하나만.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보물이에요. 이런 캡부터 해가지고요. 이 정도면 차 잡는 날이 아니라 운수 좋은 날이네요. 장장 3시간에 걸친 부품 해체 작업. 오늘 제대로 임자 만났네요. 내외 장제를 모두 뜯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가격이 상당하겠습니다. 전자 삼십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까? 이게 삼십만 원이면요 도어 틀을 하나 값도 안 됩니다. 그래요? 할인율 팔십삼 퍼센트. 이 정도 가격이면 거져준 거나 다름이 없네요.